다중우주 유니버스에서 멀티버스로 태초의 우주가 창조됐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으며 나쁜 선택으로 간주됐다. 1. 코페르니쿠스 원리 과거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게 움직이는데 지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과학과 함께 관측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이었고 우리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망원경으로 더 먼 우주를 관측하게 되자 태양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라는 더 큰 집단의 변방에 속한 일개 항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우리 은하마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다. 수천억 개에 달하는 수많은 은하 중 지극히 평범한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마저도 무한히 많은 우주 중에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다중 우주론이다. 무수히 많은 우주뿐 아니라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공간적으로 우주 속의 우주, 우주 속의 우주 속의 우주 등도 가능하며 시간적으로 영원히 반복되는 우주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 속에 갇힌 셈이 된다. 알면 할수록 우주는 확장되고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500년간 진행되어 온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완결판은 다중 우주론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 원리다. 우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일이다. 지구는 결코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인간도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닥스의 멘토 에이션트 원은 죽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아직도 자의식이 너무 강해 네가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해. 2. 인류 원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1차원이다. 이것이 인류 원리다. 어째서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1차원인지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하자. 그리고 시공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공간이 3차원이고 시간이 1차원인 근거가 된다. 인류 원리는 과거 케플러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지구와 태양은 어째서 딱 이만큼 떨어져 있을까? 케플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이유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애당초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다. 왜 하필 우리 집은 학교에서 딱 이만큼 떨어져 있지?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과 행성이 있다. 따라서 딱 이만큼 떨어져 있는 행성은 항상 존재한다. 케플러 질문의 최신 버전은 다음과 같다. 왜 우주는 생명의 탄생을 위해 고도로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가?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그 중에서도 우주 상수라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1987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주 상수는 우리의 존재를 허용할 정도로 작아야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작지는 않다. 앞으로 더욱 정밀한 관측을 시도하면 우주 상수는 0이 아니며 내가 계산한 값 근처임이 판명날 것이다. 우주 상수란 공간 자체에 균일한 에너지를 부여하는 값으로써 암흑 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다. 이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청력, 즉 밀어내는 중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 상수가 양이면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반대로 음이면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중력 수축을 시작하게 된다. 우주가 지나치게 빠르게 팽창하면 애초에 별이나 은하 따위가 만들어질 수 없고 반대로 우주가 팽창했다 지나치게 빠르게 수축을 시작해도 생명이 탄생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우주의 생명이 존재하려면 우주 상수는 아주 작은 값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90년대 실제로 관측된 우주 상수는 다음과 같았다. 0.0000 이렇게 0이 122개 붙고 138 우주 상수는 우리의 존재를 허용할 정도로 작아야 한다 라는 와인버그의 의원이 적중했던 것이다. 와인버그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주 상수 값을 예측했고 우주는 정말로 생명의 탄생을 위해 극도로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였다. 인류 원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호주의 물리학자 브랜든 카터는 코페로니쿠스 원리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관측의 역할이다.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가 관찰자로서 특권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페로니쿠스 원리로 한없이 쪼그라든 인간의 자존심이 인류 원리로 복권되는 순간일까? 우리가 우주 안에 있듯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코페로니쿠스 원리에 의해 인간의 자존심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인류 원리는 인간의 어깨에 작은 날개를 달아주었다. 우주에서 비로소 인간의 역할이 생긴 것이다. 바로 우주를 관측하고 자연을 관찰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은 아주 큰 세계와 아주 작은 세계에 모두 적용됐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중 우주의 세계로 이끌었다. 우리의 눈은 유니버스를 결코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리의 뇌는 슬그머니 멀티버스를 꿈꾸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주 큰 세계란 전 우주적 스케일을 말한다. 앞서 인류 원리의 얘기대로 우주 상수 등이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된 이유가 그것을 관측하는 지적 존재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 지적 존재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 왜 하필 이런 우주만 존재해야 할까? 우주 상수가 다른 우주는 없을까? 우리 우주만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 있는 집만 존재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다중 우주론이 튀어나온다. 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우주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 중 하나란 얘기다. 자연스럽다. 숱하게 많은 별과 행성과의 거리 중 태양과의 거리가 딱 이만큼인 지구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논리다. 우주가 하나인 것보다 우주가 많은 게 훨씬 자연스럽다. 사실상 관측의 문제는 아주 작은 세계 즉 양자역학에서 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상자 속의 고양이는 뚜껑을 열 때까지는 산 것과 죽은 것이 반반인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뚜껑을 열고 관찰하는 순간 산 것과 죽은 것 중 둘 중 하나로 결정된다. 실제로는 한 사람의 몸 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공존하지만 외관상 지킬과 하이드 한쪽만 나타나고 지킬 반 하이드 반은 없다는 얘기다. 이른바 코펜하겐 해석인데 관측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붕괴되어 우리는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아있는 세계 중 하나만 볼 수 있다. 그런데 1954년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생 휴 에버렛 3세는 이러한 코펜하겐 해석이 아주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른바 다 세계 해석이라는 걸 재창한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확률이 똑같은 두 개의 세계 중 하나만 실현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다. 두 세계가 모두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중 하나의 세계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에버렛의 주장대로라면 세계는 관측할 때마다 갈려야 하고 따라서 무한히 많은 평행 우주가 존재해야 한다. 이처럼 아주 큰 우주적 스케일과 아주 작은 양자역학적 스케일에서 모두 관찰의 문제가 우리를 다중 우주의 세계로 이끌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과학자도 많다. 일단 인류 원리는 일종의 순환 논리라서 아무것도 설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관측된 사실을 그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결국 과학을 하지 말자는 태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류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다중 우주는 어차피 관측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과학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종교적 논리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과학자들도 많다. 앞서 언급한 스티븐 와인버그뿐 아니라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 블랙홀 전쟁을 쓴 레너드 서스킨드 엘러건트 유니버스의 저자 브라이언 그린 최근 다중 우주를 4개의 레벨로 분류한 맥스 태그마크 등과 같은 과학자들이 다중 우주를 응호하고 있다. 다중 우주를 직접 관측하기에는 불가능하겠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 다중 우주의 모든 문제는 모두 관찰에서 시작됐다. 관찰자로서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인류 원리적 다중 우주 관찰에 의해 파동 함수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양자역학적 다중 우주 그리고 관찰할 수 없는 걸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 다중 우주파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러한 논쟁 자체 역시 관찰과 실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중 우주 자체가 관측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결론도 관측으로 판가름 나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혹시라도 미래의 관측 자료가 다중 우주론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광활한 다중 우주에서 너는 어떤 존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